왜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을까? 왕궁에 안 오시고 차라리 왕궁에 오셨으면 더 쉽게 믿었을 텐데 그런데 구약에서도 모세를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히브리스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공주의 아들 애국 왕이 되어야 추레굽이 쉽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추레굽이 쉬운가 예수님도 왕궁에 오셔야 인류 구원이 쉽지 말구유에 오셔서 구원이 되겠는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니 그렇다고 모세가 추레굽을 못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못 하셨습니까 다 해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유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그것은 바로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를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인간의 마음에 쉼이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내 마음에 참된 쉼이 평안과 안식이 없나 그거는 죄송한데 혹시 내가 마음을 너무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은 아닌가 마음이 높은 곳에는 참된 쉼이 없다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다 하라 하였느니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겸손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겸손하면 행복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하면 불행한 거예요 말구유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낮음 속에 왕궁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궁은 다 불행하고 말구유는 다 행복하다 그 차원 또 아니에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의 자세 그 겸손한 자세가 있는 곳이 행복하다 말구유의 자세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구유에서 살자는 거 그게 아니고 말구유의 자세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해결이 되어버리더라 이게 내가 보니까 말구유의 자세 속에서 다 해결이 되어버리더라 그리스찬은 적어도 말구유의 의식을 갖고 살아라 주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복사님 나 진짜 요새 너무 불행해요 왕궁에 앉아있구만 복사님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 말구유에 앉아있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그게 원리요 이치라 두 번째 구유는 공술의 공수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왕궁에서 나면 뭘 가지고 나오고 구유에 나면 아무것도 없이 나옵니까 여러분 왕궁에도 빨가벗고 나오는 것이고요 말구유에도 빨가벗고 어차피 인생은 왕궁이든 구유든 인간은 그냥 빨가벗고 와서 또한 빨가벗고 가는 겁니다 욕기서 1장 21절입니다 가르드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하시오 여호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왕궁은 행복하고 구유는 불행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세 속에 있는 거예요 자세 속에 예수님의 그 구유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랑을 제가 체험했기에 예수님이 저렇게 된 게 무슨 쪼다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좋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 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주님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